유아 와! 픽스 엔이다! 엔이다! 동양적인 판타지 그들이 왔다 픽스 센터 엔 이것이 동양의 미롯다 클럽으로 가세요 눈치기 1 1, 4, 5 오케이 새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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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eremony 오오오오오! 왜왜왜이대 스트라이크로 생강하는 스트라이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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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현 씨 사투어 열나네 와 열이 난다 이 음을 다 올렸어 멜로디 비슷한 거 인정 멜로디 약간 비슷한 거 인정할게 와 노래 기세를 몰아서 신곡 한 번 가시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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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천awy의 색깔로 흘날리고 온몸은 너를 씌워도 오케이 오케이 넌 너누나 나 원래 이곡 형님, 형님 오세요 지금 와서 너를 풍부하러 나에게 승리하며 잘 때 너를 풀게 하지 않때문에 부륵을 잡어 다시 말해 죽겠네 이런 거 안 해 나의 금리층을 완성해 저런 패턴 벚꽃을 담은 내추럴 감안 안 해 넌 찰나의 코끝에 건드리고 깊은 땅을 건네 you already know 불어나는 색과 네 이상의 빈도 두 떨어뜨리는 내 인성의 근권이 별끝 몸을 감았지 장막 속에 너만 남겨둔 순간 너의 비밀 끝까지 찬란한 빛으로 펼쳐지고 이 시기들이 지어 들이받아 이 시기들이 지어 나 나 나 나 온몸에 너를 닫아 널 닫아 널 닫아 널 닫아 널 닫아 사라질 순 없게 이 시기이야 진짜 이 시기이야 이 시기춤 이 시기 라이 이 시기 빅스의 향과 팀을 위하여 이슈로 떠려 이슈로 떠려 아 이슈또리부터 해가지고 왜 이렇게 휘둘려